대한민국의 의사는 총 몇 명일까요? 이 중에 전문의가 8만 6,066명 내과외과 등 26개 분야 전문의 중 성형외과 전문의는 1,944명 전체의 단 2%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거기에 서울대 출신 성형외과 전문의 단 247명 그리고 그 중에 오직 윤광만 20년간 쌓아온 그 경험이 곧 결과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? 알고 보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서비스, 안전 다 중요하시죠? 그런데 그런 건 기본 아닐까요?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빈틈없는 모니터링 수술실 실명제를 통한 정직한 진료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? 직접 경험해 보시죠 아시야